31일 오전 8시 40분쯤 통영시 갈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에 타고 있던 39살 외국인 선원 A씨가 작업 도중 숨졌습니다. A씨가 그물을 끌어올리다 양만기에 빨려 들어갔다는 선장의 신고를 받은 통영 해경은 경비정을 급파해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선장과 선원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